1. 비니스 1. 비니스 2. 비니스 2. 비니스 2. 비니스 3. 비니스 3. 비니스 3. 비니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빈스입니다. 100마리 50% 이스퍼트 시작하겠습니다. 가봅시다. 傾 연지 히든 블록이 있을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야. 뿡 역시나 한번도 확인해구요 오 마이 가 아 염동균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굼바가 굳이 필요가 없을라나? 올라가 볼까요? 결제 1, 2, 1, 3, 3, 4, 5, 5, 5, 6, 6, 7, 8, 8, 9, 9, 9, 10, 10, 10, 11, 11, 12, 12, 13, 14, 14, 일단 그럼 이 두개중에 하나는 들어가진다는 소리잖아요? 일단 오른쪽, 왼쪽은 아마 안들어가져... 버섯을 먹고 왔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했는데 원래는 왼쪽 파이프가 들어가지는 파이프가 뭔데요? 약간 왼쪽도? 버섯을 먹고 왔기 때문에 일단 왔긴 했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뻔하지? 던지지 마세요 제발 누르고 있어도 안되겠지? 어 되네 와 이게 되는군요 아 아 재결 어우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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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네 아이고 쿠파이야 쿠파는 하늘나라로 갔긴 했지만 아이 아마죽아 맞아버렸습니다 왓 왓? 여기 뭐 3단 점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거야 맞으면서 가라는 겁니까 설마 스타를 줘야 되는거 아니야? 스타를 줘야되는거 아냐? 없나? 헐 헐 설마 저 밑에 파이프가 있다놌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지 뭔가 나온다 아 다시 왔습니다 그렇지 찍어요 아 망토 하나 안 날라고 있었나? 하하 아 영어 브라더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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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첫판은 아주 순조롭게 기록까지 갈아 치우구요 좋구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루프 블럭에 안 밟혔어요 그래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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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이르지 조금 아직은 모릅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마이 갓 이 까시가 범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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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마리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 그냥 무조건 끼는걸로 진짜 뭔데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이브 감사합니다 페밀리님 안녕하세요 잘... 오오오오오! 아, 패밀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발판 떨구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옳지? 아이고... 역시나 올라가는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점프 조절보다는 타이밍, 언드점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시에 닦기 직전에 그냥 점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아이고, 발판 떨궈버렸다 어이구... 다행이다 어, 두 번째 발판 없었어도 됐어요 어이구, 감사 세이브 또 줄네요 감사 감사 음표가 안 밟혔어요 어, 왜요? 어, 점프를 했었어야 돼 이건 점프를 하느냐 안 해야되느냐 판단... 바로바로 내리기가 어렵네요 뭘 해서... 아 근데 생각보다 쉬운데...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물으니까 죽지... 뭐... 모르는거가 돼 모르면 죽어야지 점프하고 지금은 계속 눌러줍니다 마지막꺼에서는 여기서 누르지마 누르고 누르지 않고 누르고 누르고 누르지 않고 누르면 안되는데 눌러버렸네 어? 누르는게 맞네요? 아이고 좋았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누르는게 맞았네요 어? 퍼스트 클리어 신기록인가 싶었는데 아이고 돌이 떨어진다는거는 일단 왼쪽으로 한번 가봐야되나? 어? 아이고 오 마이갓 어슷도 아니고 꽃을 주네요 하! 유즈마에서는 이걸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길이 세군데네요 제대로 옮길까? 어어? 어어? 안돼.... 피술치 안 밟고싶었는데 아 komt 난거 그냥 꽃은 안 먹을게요 맵을 좀 탐방을 좀 해봐야겠어 어라? 아예 못가게 원래 막아놓은 거구나 가 아니라 갈 수 있구나 야 근데 이거 불가능한데? 말이 안 되잖아 여우~~~ 여기는 낚시인가봐요 길이 없네요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아..이거 못까나? 에헤이 여기는 진짜 길이 아닌걸로 아 저도 동전을 방금 보긴 했는데 콜라 진짜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우 다 막아놨어? 어? 여기 뭐있다 문 있구나 근데 이것도 낚시일 수가 있는데 아아 낚시가 너무 많아요 어디가 진짜야 불안하긴 하다 근데 저 꽃 있는 쪽은 아닌거 같긴 한데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일단 이 문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소리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여야겠지? 아 어 마이 갓 어? 안들어가죠? 헉 잠깐만요 그러면은 저 문이 진짜라고? 어 저 문이 다 짜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느낌 안좋은데 이거 아니 남아있는 길이 없어 남아있는 길이 없으니까 여기로 가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 거기잖아 아이고 참 망했네요 여기 문 들어가면 아까 거기로 나오는거 아냐 그럼 어디가 진짜인가 HJ 유니 많이 왔어 그렇다면 어디가 진짜라는 소리인가 여기 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까 이 동전, 동전 있는게 의미가 있나 아아 아아 여기 위가 뚫려있네 제 마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구만 이렇게 여기 위가 뚫려있네 아하 자아 제대로 온 거 같아요 여기 위가 뚫려있네요 여기가 탱임력은 여기가 한번 보이네 여기가 탱임력은 여기가 탱임력은 쩝뼂갱 여기가 탱임력은 여기가 탱임력은 여왕 근데 여기가 탱임력은 여기가 탱임력이 여기가 탱임력은 여러분이 닫아있어요 억 예왕 열어주세요 안돼 아 피곤 수수료 조수 이쁘 이쁘 오케 다시 왔어요 편게임님 안녕하세요 편게임님 여상 기억하지 오케 왔습니다 야.. 여보이름 어떻게 지나간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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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러고싶으면 내가 진행할 수가 없는데 원하는게 아아 어떻게든 이 사이를 삐짓고 스프링을 스프링을 아 이거 죽겠는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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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로가고싶다 얘들아 잠깐만 어 길 좀 비켜줄래 아아 죽어요 살고있는게 신기하다 빨리 내려 아 내리면 안되나 정지가 않네 진짜 아아 아 좀 비키란 말이다 얘들아 가버려 가버려 제발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우 두더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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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랑크 없으면 안되는거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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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스 나이스 아 아 이거 여기가 마지막이었네요 아휴 어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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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요 아 안되네 에 아 이게 전부다 스타야? 이게 전부다 스타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아 이러면 게임 끝난거 아니야? 아 아 스타가 부족하다 저거 먹어야겠다 너무 쉽잖아요 게임이 이거 아 어 어 아 이리와 간다 나이스 그니까 저 가시 위쪽을 막아놔야 하는데 아휴 안 막아 놓은 사람들이 많죠 그럼 바로 그냥 꼼수로 가는겁니다 맞아요. 스피니랑 엉덩방아가 있어서 좀 편하죠. 날로 먹었네. 날로 먹었어. 아이고. 불 뭐야 이거. 아 되게 늦게 떨어지네. 되게 늦게 떨어지는구만. 그럼 얘가 올라갔을 때 갑시다. 아 나 지금 갈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았네요. 주니어의 소리가 났는데? 불안한데? 노우. 스피니점프가 안되.. 일단 살았네요. 끝났네? 벽 벽 벽 벽 벽 좋아? 유즈만 3단 점프도 있고 벽 점프도 있고 여러모로 편하죠 뭐야 이거 이것도 날로 먹었네요 좋아 가끔씩 쉬운게 걸립니다 슈익이라고 해가지고 다 슈익만 걸리는건 아니에요 다 슈익만 걸리는건 아니에요 오케이 마지막 스테이지 어우 또 한번 유즈만 아이야 공료 흐흠 흐흤 공료로 공료로 히히 히히 흐흐흫 하하... 요우! 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또 뛰어버리는구나 또 주네? 막 주는데 그냥? 아아아아아아아아 벗어버렸 오케이 천천히 가야되잖아 아아아아 여기 주지 않잖아 하라도 빠르게 점프해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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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오케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좀 후반부에 투명하게 깼네요 맵들이 쉬운게 걸려가지고 아이고 잠시만요 예전의 스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